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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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으 아 아 네 채는 공장 난 뒤 격렬 주인사! 주인사! 자 둘 셋! 첫번째는 버스! 책임처럼 매달 25일 그치. 한 달 동안 잘 살았지? 예! 저희 이번에 추식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넣었습니다. 진짜? 아니, 아니, 혹시 타로 저게 눈절게? 아니, 진짜 바깥스 해야지. 지시한 아버지가 그러던데 여기 있는 형 누나들은 매달 받은 당세에서 만화 빼고 전부 다 적금 들어주셨다던데 누님도 혹시 넣어주네? 그럼 당연하지!